아이스링크장 고고 우리 정호 스케이트 처음 타는 기분이 어때요? 아 넌 너무 즐거울 것 같아 재밌게 타자 아빠랑 넌 긴장돼 설레 아빠랑 재밌게 타고 놀고 가자 정호가 다 왔다 어디? 엄청 커 응 아빠 드디어 가 와아 가보자 와 대박 아빠 드디어 가는 거야? 응 어 근데 아이스링크 정호 하자 하나 둘 셋 둘 셋 오빠랑 둘 셋 자 사이즈 들어갔어 이리 와 아이스링크 우와 오케이 아빠가 밥 먹을거야 응 응 요렇게 오게 가자 오케이 가자 천천히 도와 천천히 그렇지 천천히 도와 천천히 도와 처음으로 타던 스케이트 어땠어?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? 네 이거 가자 그래 다음엔 또 오자 뭐 재밌었어? 응 다음엔 또 오자 안녕 아빠 아린어 네네네네 진짜 맛있게 먹었어 네네네네 맛